정원, 박람회 등의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요구안이 무산된 뒤 첫 공식 자리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추경 예산 없이도 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, 민주당은 이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맞받았습니다. 고병건 기자입니다. 지난주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 구성과 비축제 등 20여억 원의 추경 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엿새간 단식 투쟁을 벌였던 최민호 세종시장. 업무에 복귀한 첫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6년 4월 정원 박람회 개최와 비축제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현실을 인정했습니다. 그러나 박람회를 포기하면 국제행사 승인과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77억 원 등이 모두 무의로 돌아간다며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발적 펀드를 통한 개최나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조종하는 방안 등의 예를 제시한 최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시의회와 협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반성한다며 본인부터 마음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 시장은 임체성 세종시의회 의장과도 만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으로 의회와의 관계가 더 악화된 데 대해 개선할 뜻도 내비쳤습니다. 하지만 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은 최 시장이 밝힌 시민펀드 등을 통한 축제 개최 등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. 시민공청회도 필요할 거고 또는 토론회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핀 다음에 특히 다른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박람회에만 몰두하는 시정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등 시와 의회의 긴장관계는 여전한 모습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감사합니다.